슬론 충독,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시내로 들어와서 얘기하지. 말썽 일으키지 말고 조용히 들어와. 잠시 후에 뵙죠. 다나카, 오래 보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 이런 경계 행성이 이 주제에서? 별 기대는 하지마. 무기에서 손이나 떼고 있으라고. 어쨌든 물러간 겁니다. 메리디아는 이 정도 공격에는 무너진다. 이거 아직 파악 안 된 물질이에요. 손 빼쇼. 왜 이렇게 나중이야? 요즘 계속 캐낸다는 그 이상한 금속이야. 근데 그렇게 안 내놨네, 맞는데? 아니야, 방수구 덮었잖아. 우리 사람들은 목숨을 열어 살려줬어요. 오래 머물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갈 때까지 니 양도부터 사람을 온 것처럼 빼주라고. 괜히 불러 안 들키는 놈. 내가 직접 책임을 맡겼다. 응? 슬롯 총각의 밸런스 발단들이야. 보러 왔습니다. 뭐하죠? 총동 날이 기다리시겠어? 더 도움이 되지 못해 유감입니다. 피해가 심하군요. 이미 타버린 걸 어쩌겠어. 아니, ㄱㄹㄱ 해상도를 줄였겠지? 기껏 반갑게 맞아줬더니 남 건강 상태 가지고 왈과왈보하는 건 너무 예의 없는 것 아닌가? 실례를 사과드립니다. 저희 말고 다른 스파르탄 팀을 찾고 있습니다. 무슨 스파르탄 단합대회라도 남았나? 다들 여기로 몰려와. 내가 올기로 다른 UNSC 인원은 없기는 한다. 오늘 화약한 걸 감안해서 찾아보는 건 화약하지. 대신 오래 끌진 마. 그럼 어디에서 시작하지? 이런 데서 가장 좋은 정보는 주민들이지. 귀를 열어놔. 예전엔 깊이 파내려갔다가 예전에 숲이었던 곳을 발견했다. 유리를 파내려가니까 천연 동굴이 나왔다. 들어가니 진짜 식물이 있고, 물이 있고, 벌레가 있는 곳이 나왔다. 죽도록 유림한 바다가 그 벌레들을 보니 살 것 같았다니까. 안녕하세요. 너무 붙지 말아줄래요? 안녕하세요. 너무 붙지 말아줄래요? 다시. 상황이 어떻죠? 변경은 자유롭고 좋지. 좋은 일거리도 많고, 그러니 나무가 보고 싶으면 미치겠네. 유리화된 행성을 직접 본 건 처음이네. 뭐랄까, 예쁘다고 해야 하나? 세상에 예쁜 거 다 죽었냐, 베일? 내 고향도 유리화됐어. 유리화때 난 미나부 행성 반대편에 있었지. 그래서 폭격에선 살아남았어. 하지만 지표면이 없네. 물이 녹을 때, 바편이 대기 중에 올라가서 햇빛을 차단하거든. 바로 비행하기가 시작되는 거지. 거기서 살아남는 건 조금 힘들더라고. 할 일 없습니까?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축복하고. 어디서 온 걸까? 초소에 다른 사람은 없었어? 나 혼자였어. 여기가 당했다길래 몽구스 타고 바로 왔지. 초소에서 나오니까 함선 하나가 반대 방향으로 가더라고. 굉장히 낮게. 그 함선에 표식은 없었습니까? 좀 꺼지쇼, UNSC. 어디다 착륙해놨는지는 나도 모르고, 당신들끼리 어디 착륙했는지는 알고 다녀야지. 들었어? UNSC 함선이었나 본데. 일단 열 부탁드릴게요. 에드, 통신탑은 어떻게 된 거야? 신호가 들어왔어. 조난 신호였는데, 갑자기 탑에 불이 나서 불이... 자, 자 에드. 진정해. 조금 있으면 약효가 돌 거야. 뭐가 동굴에서 나온다고 소리치는 게 틀렸어. 그리고 비명소리가 들리다가 소리가 끊겼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통신을 보낸 곳이 어디였죠? 이것 좀 봐! 우리가 어렵게 찾은 걸 꿀꺽 하려고? 오포지인 우리 식구들은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야. 니들 마음대로 죄다 뜯어가게 놔둘 것 같아! 잠깐, 뭐라고 했어? 오포지라고? 그쪽으로 가야겠군. 오포지 기지가 공격을 당했고, UNSC 함선이 그쪽으로 날아간 거야. 네트워크 터미널을 찾아봐. 오포지 기지에 대해 알아봐야겠어. 아르테미스로 네트워크 터미널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안녕하세요. 아이, UNSC! 오면서 여기 사람들 도와줬다면서요. 고마워요. 천만에요. 아니, 지금 이렇게. 안심하세요. 불길 거의 다 잡았으니까. 다 잡기는 무슨. 필수 보급품은 안 됐으니까 걱정해. 네, 문, 틀린다. 선생님, 지금 이곳에 굴렀다. 상관없어, 면역이 있으면 우리 보수욕이 괜찮나요? 사살을 해결 중이에요. 터미널 접속 내가 마음대로 쑤시고 다녀도 된다고 했던가? 어포즈 기지 근처에서 UNSC 함선이 목격됐습니다 UNSC가 어포즈에 있다고? 왜 다들 여기로 몰려와서 난리야? 허락해 주신다면 직접 가서 물어보고 싶습니다만 메리리안 기지 이착륙장에 화물용 펠리칸이 있어 그걸 타는 게 제일 빠를 거야 감사합니다 총동 당연히 그래야지 바이오팩 종자 용기는 대체 어디다 둔 거야? 거주지에겐 왔지? 어차피 10%이려면 몇 년 있어야 하잖아 날씨가 좋아 물품 목록 확인해야 돼 탈리칸 탑승